오오 나잇 자 여기서는 어떻게 찍어야 되나면 앉아보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삐여야죠 예 하자식 찍어 한 사람씩 녹사진 녹사진 앞으로 앉으셔야죠. 오 좋아요. 하나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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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름다웠을까요? 오케이. 다음 사람 세 장씩 찍으셔야죠. 엄마 좋아요? 아니요. 한 사람씩. 독사 좀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워아 힘을 Pap Para